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이에요. 그런데 시효이익의 포기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또 즉시예요. 즉시. 즉시 소멸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포기하냐 이게 중요하죠?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해.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를 해요. 여러분, 밀수제이죠. 밀수제이가 뭐예요?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의리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갑이 난리 치죠? 철저한 건 왔고 둘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러면 소송하면 치득시설은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그다음에 소송비용 들죠. 그러니까 그 비용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냥 판 것처럼 등기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이쪽을 밀수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밀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내가 20년간 점유한 것을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고. 여전히 무슨 점유라고? 자주점유라고. 다시. 20년이 됐죠? 등기점으로 채권이다. 그래서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한다. 즉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런데 포기를 누구한테 한다?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포기한다. 밀수를 제의했다.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하나 끝났죠? 그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이제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의리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의리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의리용 병한테 그걸 팔아. 점유 봐봐. 우리가 지금 이쪽 페이지에는 점유만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등기만 가지고 따져. 이러면 점유 카육쇼를 아무리 끼랑 줄고 오면 무슨 말인지 어디서 얘기하는지. 그래서 먼저 점유가 의리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지 않고 병한테 팔아. 그럼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병이 등기청구는 있죠? 병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죠? 채권인데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 의리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요. 점유율 병이 지금 승계했죠? 우리 아까 했죠? 점유율을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그런데요. 법률효과 등기청구는 승계를 못해요. 등기청구는 승계를 못해요. 따라서 병은요. 병은 의뢰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뢰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 그래서 의뢰의 권리를 대위에서 직접 동그라며 직접 안 돼요. 남의 것은요. 우리가 등기청구는 의리 가반트 행사해야지 병이 의뢰의 권리를 가반트 행사할 수 없다고.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점유를 승계하면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점유를 승계하면 하자를 승계한다. 법률효과 등기청구는 승계하지 않는다. 알겠죠? 몇 밑에. 20년이 돼서 등기하죠. 밑에 등기. 등기라고 하면 언제부터요? 기사한 일에 소급해서. 소급해서 원시치대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봐봐요. 여기가 좀 특이하죠? 등기다. 등기다가 별표 하나 하고. 그것을 채권적 청구원이다. 물권적 청구원이다. 아직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러면요. 어제 한 열 번 하고 오늘 아까 한 번 했는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등기. 우리가 채권적 청구원의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죠. 뭐뭐? 그것이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뭐다?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매수인, 임대, 임대차. 그 다음에 환매. 네 개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무슨 청구원이다? 채권적 청구원. 여기서는 문제.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했다. 등기해야 소유자다. 등기 없이 소유자다. 미등기인 경우는. 여러분, 밑에 안 나왔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고 뭐고 다 등기야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달라요?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항상 뭐라고 하냐?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라고.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고. 채권적 청구권, 물건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재월 부탁인데. 그 다음에 20년이죠. 그런데 아직 의리 등기 안 했어. 아직. 아직 의리 등기하면 처음부터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 안 했어. 아직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갑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갑이 의라한테 입원. 갑이 의라한테 그 토지를 내꺼니까 인도해달라거나 20년간 점유한 거 부당이득반하니라 소유상으로 청구한다거나 의리 중간에 건물 지은 거 철거하라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아직은 등기 안 했어도 어차피 갑은 의라한테 등기. 일본 봐봐. 갑은 의라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 놈이 등기도 안 해주고 철거를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3단계 아주 쫙. 알겠죠? 오른쪽. 그런데요.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딱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위조된 등기로서 무효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냐고 봤더니 A가 진짜 소유자예요. 그럼 우리는요. 위조된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는 못해요. 위조된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진짜 소유자를 대유해서. 일본 봐봐. 을이 A를 대유해서. 무효인 갓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그러고 나서 다시 의료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럼 다시 봐. 다시. 위에서부터 봐. 위에서부터. 점유주의 시어 그림을 딱 암기하면 돼. 자, 위에서부터. 됐죠? 지금 준비됐죠? 위에서부터. 여러분, 20년이 됐죠? 그럼 등기청권이죠? 채권이죠? 점유율을 계속한다. 섬유주의 시어 진행이 안 해. 그냥 봐봐. 그냥 앞에만 봐. 좀 보지 말고. 눈으로 올라가지 말고 뇌로 좀 보란 말이에요. 뇌로. 알겠죠? 이게 암기는 해야지. 내가 아까 말했죠? 어제도. 끝을 정확하게 암기하라니까요. 어리버리하지 말고. 적당히. 어, 이거. 그럼 내가 제일 싫은한 말이. 여러분, 제일 싫은한 말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강의를 들으면 다 아는데요. 이 말 하지 말라고. 강의를 듣고 알면 안 된다고. 그거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하는 말이라고. 지금 시험이 두 답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내가 강의를 앞질러 못 가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미리서 내가 말하기 전에 말을 해야지. 알겠죠? 섬유주의 시어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는요. 바로 답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강의를 듣는 것은 이해가 됐는지 그러면 안 돼. 그것은 3월달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2판, 4판이야. 뭐란다? 지금은 메모리예요. 뭐란다?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시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아, 이거 긴가민가에서 찍었는데 답이더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알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불안하면서도 아, 이건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도 의심하는데 그렇지만 확실히 들어가는 것은 그걸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메모리가 돼야 돼. 끝이, 끝이. 끝이 정확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점유를 계속. 섬유주의 시어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 상실. 몇 년? 10년. 시효에게 포기. 포기는 언제? 즉시로. 그런데 시효에게 포기죠? 포기는 즉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매수 제의. 여전히 무슨 접니다? 자주 접니다. 여전히. 시효에게 포기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점유를 승계. 점유를 승계. 점유를 승계하면 등기 청구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청구는 승계하지 않죠? 그래서 의뢰병은요. 의뢰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그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 한다? 서구표에서.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등기상 소유자 갑이 점유자 의뢰계 건물의 인도나 토지 인도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름이상 청구이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심의 돼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1번.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에서 등기를 모하고 말소하고 자기한테 다시 무슨 등기? 이자 등기. 맨 위에. 맨 뒤에 오른쪽. 1, 2, 3. 위에. 주체 대상 있죠? 우리가 티득션은 온 동네 다 한다. 국가, 비법인사는 다 돼.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교회. 교회. 절. 다 된다. 대상. 우리가 점유치득션은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점유 플러스 등기. 1번 봐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야죠. 그래서 저당권은 시험이 안 돼. 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너무 간단한 문제죠? 점유권은 점유하죠. 점유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하죠. 뭐를 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 대신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런 말을 써. 계속되고 표현되고. 이 말을 써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돼. 알겠죠? 자, 봐봐. 시득션은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그 말을 써서 돼. 알겠죠? 됐죠? 분명의 기지권은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이 없어? 그다 써. 자주의 액스. 자주. 자주란 말은 없어. 봉분이죠? 봉분에다 써. 등기의 액스라고. 자주의 점유 없어요? 분명의 기지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의 점유니까. 그다음에 봉분이죠? 봉분에다가 써. 뭐라고? 등기의 액스라고. 등기라는 것을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대상이다. 대상. 어디가 되느냐. 그다음에 고교재산. 고교재산에서 일반 재산은 돼. 그런데 옆에 5에다 써. 일반 재산에 5에다 써. 등기 전에. 일반 재산에다가. 일반 재산, 접종 재산이 있죠? 그 옆에다 쓰라고. 옆에다 쓰라고. 등기 전에. 행정 재산에 편입되면. 행정 재산으로 편입되면. 행정 재산으로 편입되면. 편입되면. 취득 쇼 X. 그럼 취득 쇼가 안 돼. 20년이 됐어. 20년이 돼가지고 내가 등기 하려고 그래. 그런데 행정 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려. 그럼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자기 소유. 자기 소유라고 돼 있죠? 자기 소유 보면 뭐죠? 신탁자.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뭐다? 자기 소유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고교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된다. 그런데 행정 재산으로 편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상은요? 대상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걸 다 암기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지만. 뭘 안 된다? 계속되고 편입하게 해서 된다. 알겠죠? 됐죠? 지금 취직시오. 그다음 장 보면 돼. 뭐라고 되어있냐?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되어있죠? 이전에는 등기만 가지고 따져요. 등기만. 등기만 가지고 따진다. 그럼 봐봐. 몇 년이 지났다? 일반.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러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먼저요? 갑이요? 병한테 먼저 등기해버려. 갑이 병한테 등기해버려. 그러면 갑은요? 의뢰, 완성사실, 20년 완성된 것을 알고 갑이 알고 병한테 넘겼냐? 모르고 넘겼냐? 알고 넘겼다 그러면 뭐다? 불법. 모르고 넘겼다 그러면 뭐? 적법.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적법행위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은 점유치적시오가 점유를 완성하든 받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모르고 병 써. 모르고 병 줄고 봐. 모르고 병 거다 써.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효치득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효치득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권리 행사 가능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그러면 가바고라고는 무슨 말은 절대로 없다. 채무불행. 거기다가 별 두 개 정도 해. 밑에 가바고는요.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점유자과는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없어.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은 나올 수 있어? 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넘겼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적법행위. 오른쪽. 오른쪽은 이제 봐. 1번, 2번, 3번, 3번, 4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봐. 일단 을이 20년이 됐어. 20년이 됐으면 갑이 그러면 을한테 등기해야죠. 순서로 봐. 1번 봐봐. 갑이 병한테 넘겨버려. 20년이 됐는데 갑이 병한테 넘겨. 그러면 이 병은요.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 농그라미 아기 알든 농그라미 아기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병은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게 중요해. 등기하면 되면 무조건 소유자.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그런데 적극가담. 그러면 그때 무효가 돼. 그러니까 병은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 그 말이 없으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1번이죠. 그런데 2번 봐봐. 2번. 그런데 갑이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X 없다. 왜 없죠? 을은 봐봐. 을은. 을은 20년이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일단 적극가담의 말이 없으면 뭐다? 병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러면 봐봐. 맨 끝에. 위에 맨 끝에 보면 소유자 줄고 봐. 알든 모르든 소유자. 소유자 동그라미하고 물권이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법 처음에 할 때 맨 밑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등기 청구한다. 봐봐. 지금 갑의 땅을 을이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해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그걸 병한테 넘겨버려.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몇 년 흘려야 돼?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야. 다시 20년.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 알겠죠? 20년이 또 흘려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요. 다시 20년 가기 전에 3번 봐. 위에 3번. 3번은요.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해. 그럴 수 있죠? 봐봐. 갑하고 병하고 둘이 통정해서 짜고 짜고 병한테 등기 했어. 그럼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소유권이 다시 갑한테 와. 그러면 3번 왔죠? 그러면 4번. 을은 갑한테 다시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 2, 3, 4 보는 거. 알겠죠? 자유분보한 게 무슨 말인지 하고 쳐다보지 말고. 다시 다시 봐봐. 먼저 을이 20년이 됐어. 그런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 그럼 병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적극하다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왜요? 을은 채권. 병은 물건. 물건하고 채권에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건. 등기 청구 못해.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에서 을 앞으로 다시 복귀해. 3번. 그러면 4번. 을이 다시 갑에게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해.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몇 년? 20년이다. 알겠죠? 그런데 20년이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디로 보냐면 다시 가운데 칸에 있죠. 가운데 칸에 있죠. 을이 몇 년?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17년.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왔어. 갑에서 병으로. 17년 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몇 년을 기다려? 3년. 그럼 몇 년이 돼? 20년. 그러면 이 을은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당 소유자 병에게 등기를 청구해. 자, 봐봐.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우리는 19년 11개월 29일 23시 59분 59초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20년. 20년이 딱 돼야지 을은 등기 청구가 팍 발생을 해. 채권이.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 떼가 넘어와도 을은 무슨 말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이 그걸 사가지고 을한테 야, 너 왜? 남의 땅에서 농사하자. 너 나가서 나가야 돼. 알았어. 하고 나가야 돼. 알겠죠? 그런데 지주군 지식이 있다가 20년이 딱 돼. 그러면 그때 등기 청구가 팍 발생을 해. 그때 20년이 될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 나머지 기간만 채워가지고 완성될 당시 등기 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지금? 그 말이 중요하다. 오른쪽 칸에 맨 밑에. 대상 청구한. 대상 청구한. 대상 청구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음 중요한 것은 범은 뭐냐면 1번 봐봐. 1번 봐봐. 의리이시면 됐죠? 그래서 의리 갑한테 등기 청구 행사했죠? 됐죠? 지금 1번 돼 있죠? 봤죠? 그다음에 등기 봐봐. 등기가 2번이죠? 그런데 갑의 등기가요. 서울시에 수용이 되거나 갑이 잽싸게 병한테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이행불룡이라고 해요. 이행불룡이 돼가지고 3번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이 나오죠? 그러면 의리 뭐라고 하냐? 너 원래 나한테 등기해 줬어야 되는데 등기 안 해주고 그렇게 됐으니까 원래 그거 내 거니까 등기 있으면 내 거죠? 그러니까 너 수용보상금 그거 나한테 반환해라. 4번. 을이 갑한테 반환을 청구해. 반환을. 알겠죠? 이걸 대상 청구라고 해. 너가 나한테 등기 못 해주니까 대신 보상금 받은 거 매매대금 받은 거 봐봐. 대상이 뭐예요? 대상. 대신 상으로 받은 거 이 말이잖아요. 상으로 받은 거 대신 상으로 받은 거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너 원래 나한테 등기 써야 되죠? 나한테 등기 해가지고 서울시가 수용을 했으면 보상금 원래 누가 받아야 돼? 의리 받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넘어갔죠? 등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의심이 됐는데 나한테 등기하기 전에 이걸 팔아먹었죠? 그러면 갑이 받은 그 돈을 갑이 나한테 등기는 못 해주니까 대신 받은 돈을 나한테 줘야죠. 그걸 대상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청구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서울시의 수용이 되기 전에 1번 1번 등기를 청구했어야 돼. 그 말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밑에 별 있어? 별. 별 있죠? 원스타인데 투스타 정도 해봐. 투스타 정도로 해봐. 중요하니까. 뭐가 되기 전에? 이행 불농이 되기 전 그 말이 어마무시 중요해. 왜 그때? 등기 청구는 행사. 이행 불농이 되기 전 등기 청구는 행사. 이게 중요해. 그런데요. 이미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 청구는 행사.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봐봐. 다시 여러분. 왼쪽 소유권 이전 봐봐. 이 시험이 됐죠? 이 시험이 된 상태에서 맨 위에 갑이 병한테 넘겨.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갑이 병한테 넘기죠? 그러면 이 넘긴 것을 갑이요. 20년이 완성된 것을 알고 넘겼다? 불법. 모르고 넘겼다? 적법. 그러니까 갑은요. 을이 20년이 완성된 것을 알든 모르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은요라고 무슨 말은 절대로 없다? 무슨 말은?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절대로 없다. 채무불행이 있으면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점유치기 시점으로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 오른쪽. 1번 봐봐. 1번. 20년이 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 병한테. 2번.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3번. 어떤 이유로 갑에게 등기가 복귀가 돼? 그러면 4번. 을은 다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년이 아니고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 등기가. 그럼 몇 년만 기다려? 3년 만 기다렸다가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만다? 청구할 수 있다. 어마무시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요? 밑에 봐봐요. 왼쪽 칸. 왼쪽 칸을 보면 뭐라고 했죠? 20년이 되기 전에 했죠? 그 다음 오른쪽 칸 맨 끝에.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뭘 행사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 자, 문제 한번 봐봐. 문제 1번요. 취직시 한번 봐봐요. 취직시가 되겠죠? 자, 문제 19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직시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의뢰 갑으로부터 아직 등기를 경유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의뢰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기를 아직 경유 받지 못했죠? 등기를 경유 받지 못했다. 그건 뭐냐? 몇 페이지 했냐? 13페이지. 13페이지. 맨 밑에? 13페이지 맨 밑에? 어? 거기 보면 물 안 했어. 아직 등기 경유 못했죠? 아직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갑이 의뢰한테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토지 인도라든가 건물 철거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그 다음에 2번. 갑이 의뢰부터 시효 완성을 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혜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 시효 완성을 요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를 받은 후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를 받은 후 알고다 모르고다 알고 20년을 점유했다는 것을 알고 알고 병에게 넘겼다.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 알고 넘겼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해? 적법 행위라고 그래? 불법 행위라고 그래? 불법 행위라고 그래? 불법 행위다. 14페이지 맨 위에 나왔다. 14페이지 맨 위에. 알겠죠? 불법 행위가 생기면 한다. 20년이 왕생 등기 사실을 알고 알고 불법 행위. 3번. 병이 갑의 불법 행위에 병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인데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오른쪽이죠? 14페이지 오른쪽 그림. 적극 가담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경우는 줄 것이고 무효. 무효죠. 등기가 무효. 그럼 우린. 병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취득한 경우 했죠? 그럼 써 거기다가 우린. 거기다 쓰지 말고 어디다 쓰냐면 거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 여기. 어디냐면 13페이지 맨 위에다 써. 여러분 14페이지 위에 봤죠? 위에 봐. 적극 가담이라고 되어있죠? 적극 가담 무효라고 되어있죠? 거기다 써 뭐라고 써야만 우린. 갑을. 대. 위하여. 14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이 맨 위에. 적극 가담 무효라고 되어있죠? 거기다 써 무효 동그라미하고 우린. 갑을. 대. 위하여. 했어요? 병 등기를 말소한 후 갑에게 이의전 등기 청구. 갑에게 이의전 등기를 청구해. 아까 말한 거 똑같잖아요. 20페이지에 대한 당시에 갑의 등기와 무효일 때는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알겠죠? 적극 가담은 병 등기가 무효니까. 알겠죠? 그다음에 3번의 정답. 4번. 점유지역시장 완성되었으면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들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5번. 갑은 울러부터 소유권 이전들께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들께 통정동으로 하면 통정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들께 무효. 무효. 무효 또 나왔죠? 적극 가담은 똑같아. 무효 그러면 어떡한다? 으른. 으른 줄고.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써. 있다라고 하고 없다를 병명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엽조 긋고. 말하자면 갑에게 이전들께. 그래서 갑에게 이전들께 한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적극 가담이 무효니까 통정의 표시도 무효든 103조에 103조에 무효든 똑같잖아요. 알겠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의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등기 전에 등기 전에 알겠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믿으라고 이전들께였죠? 그러면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20년간 완성됐죠? 완성되는데 등기장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몇 페이지다? 14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14페이지. 1번. 갑은요. 병을 대의하여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X죠. 도리어 갑은 을한테요. 토지 인도라든가 건물 철거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치득시절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아, 장염. 그러니까 안성했지만 병에게 등길을 해줬죠? 병에게. 문제에서. 문제에서. 병에게 등길을 해줬죠? 언제 누가 소유자? 병. 그래서 병에게 치득시절을 주장할 수 없다. 3번. 병이 소유권을 치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총으로 다시. 다시 치득시절을 다시 20년이 말이죠? 그럼 2차죠? 을은 병에게 등길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4번. 어떤 사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됐다. 다시 왔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3번이죠? 그럼 4번으로 을은 갑에게 등길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만일 병명의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 무효.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을은 갑을 대위에서 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갑에게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21번. 갑소의 부동산에 의뢰 체육시효의 가능성으로 틀린 것은 1번. 의뢰 점유 체육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을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치득. OX 을은 등기를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미등기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2번. 등기부 체육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 과실 없이 점유해야 돼. 맞아. 그다음에 3번. 을이 등기부 체육시효 완성으로 시어치도 간 후에 소유권 그 부동산에 을명의 등기가 줄고 불법 말소 불법 말소가 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한다. 안한다. 왜 안한다. 등기를 받아서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점유유치득시효 완성 후 아직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인도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돼. 5번. 점유유치득시효 완성된 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 그러면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해. 그런데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 소유권이 회복 그러면 3번이죠. 그러면 4번으로 을은갑에게 수요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별것 똑같은 말이 그림에서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5번 22번 정답은 3번이죠. 21번에 2번 을은갑으로부터 88년 3월 1일이죠. 봐봐. 언제라고요? 88년 3월 1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고 점유가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하고 점유하고 알겠죠? 점유하고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요. 보면 을은갑으로부터 88년 3월 1일이죠. 그래서 갑이고 을이고요. 88년 3월 1일 알겠죠? 3월 1일 갑소의 임화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그런데 이전 등기를 알죠. 인도받았죠? 2009년 10월 25일 2009년 10월 25일이죠. 그럼 봐봐. 88년에서 88년 2009년이니까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등기 청구는 원래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 해서 인도받았다고 그랬죠? 줄거봐. 매수하여 인도 줄거봐. 매수하여 인도 문제, 문제, 문제. 가운데 임화를 매수하여 인도 써. 거기다가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X라고 써.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않은 채 2009년 10월 15일 현재 10월 25일 현재 점유하고 있다. 갑은 2000년 4월 1일 병에게 매도했다. 언제요? 2000년 4월 1일 2000년 그러면 2000년 4월 1일 그러면 20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20년이 되기 제이니까 20년이 언제가 20년이에요? 언제가 20년이야? 2008년 2008년 3월 1일 20년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년인데 2000년에 지금 2000년에 지금 갔잖아요. 20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죠. 병에게 믿어갖고 2년 뒷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들어 을은요?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을, 을, 을 우리나라의 형식 제3자잖아요. 봐봐. 을은 갑하고 을이죠. 병에게 줄고 봐.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등기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등기부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을은 등기했다겠어? 안했다겠어?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해야 돼? 등기해야 병에게 소유권 주장. 등기해야 병에게 소유권 주장을 해. 우리 기출문제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2번 을은 현재 치두쇼가 완성되었음을 이후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봐봐. 지금 현재까지죠. 봐봐. 지금 현재까지죠. 여기 봐보라고. 20년이 되기 전에 감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09년이니까 20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른 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아니 봐봐. 20년이 돼가지고 등기화 넘어가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화 넘어가면 언제 등기 청구해? 20년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수유자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화 갑에서 병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20년이 됐죠? 여기가 20년이 20년이 되잖아요? 어른 갑에게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은 임야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을은 현재 을은 현재 치익쇼가 완성됐음을 이후로 을 을 을 을은 치익쇼가 완성됐음을 이후로 병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을은 아니 을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거 써봐 옆에다가 써봐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 이렇게 을이 20년 완성 당시 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3번 갑의 의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이전 채무의 이행불농으로 인한 의뢰 갑에 대한 손흥 이상 청구권의 소멸시허는 소멸시허는 98년 98년이 언제요? 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맞아요 이행불농으로 인한 손흥 이상 청구권을 소멸시허 줄고 이행불농으로 인한 손흥 이상 청구권을 소멸시허 그래서 이행불농 당시부터 이행불농 당시를 기준 이행불농 당시를 기준 그러니까 언제 등기해졌죠? 갑의 병한테 언제 등기해졌어? 2000년 4월 1일부터 진행해 2000년 4월 1일부터 왜요? 갑의 병에게 등기해주면 더 이상 갑은 의뢰한테 등기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부터? 2000년 4월 1일부터 4번 병이 2009년 2009년 9월 1일 2009년 9월 1일 여기네 여기 여기 2009년 9월 1일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병이 2009년 9월 1일날 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가져갔죠? 그러면 의뢰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야를 몇 년 등기를 마쳤다 의뢰 청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왜? 20년 후 20년이 후 이 말이죠? 20년이 지난 후죠? 아까 병은 언제요? 20년이 되기 전이죠? 처음은요? 20년이 지나고 난 후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이제 받은 사람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사회의 경우 병이 치료기초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정의에게 처분하고 의뢰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의뢰 등기 부상 소유자 병에게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비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알고는 했으니까 알고 완성된 사실을 알고 알고 정의에게 처분 그럼 무슨 행위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알겠죠? 정답은 5번이다 23번 A는 B의 X 토지를 밀수하여 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언제라고요? 다시 그리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리면 돼 안 되면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은요? 틀린 것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용 A는 B의 토지를 밀수하여 B의 토지를 밀수했죠? 그래서 92년 2월 2일부터 92년 2월 2일부터 알겠죠? 2014년이에요 지금 현재 2014년 그러면 현재 2014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20년이 흘렀어 안 나왔어? 흘렀네 2012년 여기요 2012년 2월 2일이 20년이네 이게 20년이네 20년 알겠죠? 오케이 자체부터 시작해 자용 1번 A는 B에 대한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권은 2002년 2월 2일부터 시호로 소멸한다 OX X죠 왜요? 점유계속이죠 점유계속이죠 알겠죠? 점유계속은 소멸시호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지 점유계속 쓰고 옆집을 묻고 소멸시호 X 자 2번은요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게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게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OX요 여러분 A가 누구예요? A가 A가 점유자죠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A 동그라미하고 자주 점유 추정 자주 점유 추정 그러니까 A가 증명한다 B가 증명한다 B가 증명해야지 B가 너는 타주 점유라고 B가 타주 점유라고 증명해야 돼 A가 증명하는지 아니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CCC 2009년 여기는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 2012년이 20년인데 2009년이죠 2009년에 2010년 2010년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 됐어? 안 됐어? 2년이 되기 전이죠? 되기 전에 C가 가져갔죠? 그러면 C가 가져가면 A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B A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했죠? A는 X 토지를 CO 치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A는요? 몇 년만 있으면 돼? 2010년이니까 2년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거기다가 20년 완성 당시 20년 완성 당시 C에게 등기 청구 20년 완성 당시 C에게 등기 청구 그런데 아무튼 미수하여 치르겠다 그러면 A는요? X 토지를 CO 치득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몇 년 지나면 2년 4번요? A가 2013년 3월 3일이죠 2013년이니까 그러면 20년이 지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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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년 지났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D한테 팔았네 D한테 20년 지났고 팔았죠? 매장에서 점유를 잊지 않았다 점유를 잊지 않았다 아아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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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점유를이에요 점유 그래서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A가 점유를 넘겼다 이 말이죠 점유를 아까 말했죠 D는 직접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그래서 D는 CO 완성을 이후로 B에게 B에게 직접 B에게 B에게요 이게 지금 25회 때 이 문제가 전부 정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봐봐 이 D는 A의 권리를 직접 행사를 못하죠 A의 권리를 A의 권리를 직접 행사를 못하죠 이 D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점유 계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20년이 넘었다 그래서 점유 계속을 승계해가지고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는 A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A의 점유하고 자기 것을 합해가지고 20년이 되죠 자기 것을 직접 주장할 수 있지 A의 것을 직접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D는 CO 완성을 이유로 CO 완성을 이유로 써 A의 권리를 A의 권리를 써 거기다가 A의 권리를 B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4번이 맞아 A의 권리를 B에 대하여 A의 권리를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A의 권리를 그 말이 없으니까 D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D는 A의 권리가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가고시에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거면 똑같이 써 있어야 되는데 A의 권리를 이 말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엉뚱하게 나온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A의 권리를 그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A의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E가 2014년 4월 4일 2014년 4월 4일 얘기죠 4월 4일 총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A는 더 이상 X 토지를 CO 취득할 수가 없다 O의 X X죠 지금 CO 취득이 이미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이미 완성됐죠 그러면 이미 완성됐는데 CO 취득할 수가 없다고 이미 CO 취득을 했죠 CO 취득인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아니 가등기가 됐으니까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A는 그 사람한테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알겠죠? CO 취득은 이미 됐죠 CO 취득은 이미 됐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23번은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보면 20회 때하고 25회 때의 문제가 20회 때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는데 날짜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언제가 20년간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먼저 20년이 언제인가 그래가지고 먼저 여기서 언제 정리했다 그러면 20년이 언제다 이걸 딱 먼저 알고 그러면 어디인지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 1번이 있고 또 문제 문제 있고 1번이 있고 그러면 15분을 흘러 알겠지? 한 문제 푸는데 먼저 20년이 언제다 딱 그걸 알고 20년 전이냐 20년 후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한다? 4번으로 하는데 4번으로 하는데 맨 끝에가 B의 A의 권리를 B에 대하여 A의 권리를 그 말을 치워 넣으라고 A의 권리를 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주장할 수 없다 직접 주장할 수 없다 직접 그래서 맞는 것으로 알겠죠? 말을 치워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A의 권리를 그 말을 치워 넣어 그러면 맞는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요 구분적 공유는요 이거 공동소유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강의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오후에 강의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은요 저당권하고요 2번째 1번째 3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